테슬라 점찍은 원통형 배터리 놓고 한일 주도권 쟁탈전 전기차 배터리 제작업체들이 원통형 배터리를 주목하고 있다. 테슬라가 자사의 전기차에 적용할 차세대 배터리로 원통형 배터리를 지목하면서 배터리 제작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파나소닉은 테슬라에 납품할 4680 규격의 원통형 배터리를 2024년 3월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파나소닉은 800억엔을 투입해 일본 서부 와카야마 공장에 연간 생산량 10기가와트시 규모의 생산 라인 2개를 건설 중이다. 파나소닉이 와카야마 공장에서 생산할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길이 80mm의 원통형 배터리다. 이 배터리는 지난 2020년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에서 공개한 바 있다. 이전 모델인 E-170 배터리 대비 용량과 출력에서 각각 5배, 6배가 늘면서 전기차에 적용할 경우 주행거리도 16%가 향상되는 효과를 가진 게 특징이다. 배터리 부피가 커지면서 물용 공간이 최소화돼 효율이 올라갔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은 조용한 혁신 테슬라 중대형 원통형 배터리 보고서를 7일 공개하고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양산하면 전기차 배터리의 생산성 및 원가 경쟁력을 유의미하게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기차 배터리는 모양에 따라 각형, 원통형, 파우치형으로 분류된다. 제조 공정은 같지만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모양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에너지 밀도와 생산 공정 방식 및 난이도에서 차이가 나서다. 전기차 업체 중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주목한 곳은 테슬라다. 테슬라는 사업 초기부터 원통형 배터리를 채용해왔다. 원통형 배터리는 파우치형보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제조단가가 낮고 단단한 외관으로 폭발 위험성이 낮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테슬라는 올해 미국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4680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T를 본격적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 전기차용 배터리 제작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2020년 당시 기존 배터리 대비 밀도는 5배 출력은 6배 높아진 원통형 배터리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4680 배터리에 버금가는 배터리 개발은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양산에 나서지는 않은 상태다. 국내 배터리 제작업체 중 가장 먼저 원통형 배터리 생산에 나선 삼성 SDI는 현재보다 사이즈를 키운 대형화에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진행 중이다. 삼성 SDI는 볼보와 리비안 등에 원통형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59만원으로 아이폰 13 성능 애플 아이폰 SE 25일 국내 출시 애플이 9일 온라인으로 신제품 공개 행사인 스페셜 이벤트를 열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자체 칩색 등 다양한 신제품을 공개했다. 애플이 이날 선보인 아이폰 SE는 첫 보급형 5G 아이폰이다. 중저가 제품이지만 뛰어난 성능이 장점이다. 아이폰 SE엔 지난해 출시된 아이폰 13 시리즈에 탑재된 두뇌 A15 바이오닉 칩셋을 탑재했고 최신형 운영체제인 iOS 15를 지원한다. 애플은 아이폰 SE는 아이폰 8보다 중앙 처리 장치 속도는 1.8배의 그래픽 처리 장치 속도도 2배 가까이 개선됐다며 1200만 화소를 탑재한 와이드 카메라는 스마트 HDR 4, 사진 스타일, 디퓨전, 인물 사진 모드 등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아이폰 SE의 디자인은 전작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화면 크기는 4.7인치로 한 손에 잡히는 사이즈다. 전면 하단부에 위치한 동그란 홈 버튼도 그대로 탑재됐다. 이외에 전후면에는 아이폰 13에 사용된 항공우주등급 알루미늄과 유리 소재가 사용됐고 디스플레이는 IP67 등급의 방수방진 기능을 지원한다. 아이폰 SE는 64GB, 128GB 및 256GB 모델로 출시된다. 색상은 미드나이트, 스타라이트, 프로덕트 레드 3가지다. 국내 출시일은 오는 25일이다. 이에 앞서 18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 가격은 64GB 모델 기준 약 59만원이다. 아마존 실시간 오디오 방송 서비스 앰프 출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이 실시간 오디오 방송 서비스 앰프를 출시했다. IT 전문 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앰프를 통해 이용자 누구든 실시간 라디오 방송 DJ가 될 수 있으며 수천만 개의 곡을 스트리밍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앰프의 DJ는 방송 재생 목록을 편성하고 전화 연결 등을 통해 청취자와 소통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존 시안 쿠티 앰프 부사장은 라디오는 항상 음악과 문화에 초점을 맞춰왔다며 앰프를 통해서 누구든지 마이크를 잡고 방송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앰프의 베타 버전은 우선 미국의 애플 웹스토어에서 서비스 가입 신청을 한 일부 이용자들 대상으로 출시된다. 아마존은 DJ, 청취자 등 앰프에 가입한 모든 이용자들이 별도의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 없이 수천만 개의 노래 전곡을 재생하고 들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글로벌 음반사인 유니버설 뮤직, 소니 뮤직, 워너 뮤직과 독립 음반사들의 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아마존에 따르면 앰프는 실시간 음성 채팅 서비스보다는 생방송 라디오 서비스에 가깝다. 이미 클럽하우스나 트위터 스페이시스가 음성 기반 소셜미디어 시장을 선도하고 있고 페이스북도 유사한 서비스인 오디오 허브를 출시한 바 있다. 앰프는 대화 중심인 이 서비스들과 다르게 방송 중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앰프는 베타 버전 출시 기념으로 니키 미나지의 라디오 쇼 퀸 라디오를 방송하고 미국 래퍼 푸샤티, 싱어송라이터 티나쉐와 인기 라디오 DJ 제크생 등의 방송을 선보일 예정이다. 1. 54억 달러의 보안기업 인수 클라우드 사업 강화 구글이 미국 보안업체 맨디언트를 54억 달러에 인수한다. 9일 니온게이자이신문은 구글이 클라우드 컴퓨팅 사업 강화를 위해 맨디언트 주식을 주당 23달러에 사들인다고 보도했다. 최근 10일간 평균 주가에서 약 57% 경영권 프리미엄을 붙였다. 지난 2012년 미국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125억 달러에 인수한 이후 최대 규모 거래다. 니케이는 구글이 수익 다각화를 위해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를 추격하기 위해 맨디언트를 인수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구글은 맨디언트를 클라우드 사업 부문 산하에 통합할 기획이다. 토마스 코리안 구글 클라우드 최고 경영자는 세계 각지 기업은 심각한 사이버 공격했다. 중국 비아디 자율주행 약점 보안 위해 바이두 기술 채용 중국 자동차 기업 비아디가 상대적으로 뒤처져 있다 평가받는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해 바이두에 보조주행 상품을 적용기로 했다. 중국 언론 메이르징지 신원에 따르면 기아디는 바이두를 자율주행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중국 언론 메이르징지 신원에 따르면 기아디는 바이두를 자율주행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바이두의 정통한 관계자는 바이두가 비아디의 AENP 스마트 주행 상품과 인간기계 공동주행 지도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AENP는 바이두의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주행 보조 상품이다. 이를 위해 양사의 개발이 이미 시작됐으며 곧 협력해 개발한 차종이 양산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비아디는 스마트 라이다 시스템 기업인 오보센스 투자에도 참여했다. 이 같은 행보는 비아디가 그간 자율주행 방면에서 다소 다른 자동차 기업 대비 낙후되어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로 전기차와 배터리 개발에 주력해 온 비아디가 자율주행 접목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비아디는 지난해 총 73만 93대를 판매한 가운데 이 중 친환경 승용차가 59만 3745대를 판매하면서 역대 최대 판매량 기록을 세웠다. 이처럼 친환경차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한 비아디를 자율주행 상품 고객사로 확보한다는 점은 바이두의 시장 입지에도 중요한 양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 비아디와 바이두는 2015년 10월 첫 협력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당해 12월 바이두가 자율주행 사업부를 창설했으며 비아디의 왕천프 회장이 바이두 자율주행 사업에 고문이 되기도 했다. 2016년 비아디의 스웅 시리즈 신차의 바이두의 카네트워크 솔루션 카라이프가 첫 탑재된 것이 협력의 예다. 또 2016년 이래 비아디가 여러 차례 전기차를 개조해 바이두에 모인 자율주행 테스트 차량으로 공급했다. 2018년엔 바이두가 아폴로 2.5 버전을 내놓으면서 비아디가 아폴로의 100번째 파트너가 됐다. 2020년엔 바이두가 아폴로의 100번째 파트너가 됐다.